반갑습니다. 정규의 신 메가스타드 학생 여러분, 스플린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잘 봤습니까? 이거 영상 촬영할 때쯤이면 아직 시험 끝나지 않은 학교도 좀 있긴 있는데 일단은 시험이 매번 좀 느린 학교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끝난 상태거든요. 이제 막 성적 이의 제기하고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일 거예요. 여름방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과목에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서 오늘 이제 그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도 기억나는 게 고1 여름방학 때 나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가 제일 많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놀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겨울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당장 여러분이 나 좀 놀아도 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서서히 여러분들한테 스며들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이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1, 2학년 모두 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짧아요. 여름방학이 보통 3주에서 4주가 되는 학교는 별로 없는데 보통 3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이 땅 해가지고 시작이 되면 3주 만에 개학해서 다시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이 짧아. 여기 지금 보통 3, 4주 시험이 끝난 바로 지금 이 시점부터가 바로 여름방학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학교에서 영화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긴 하는데 사실 뭐 수학 상의 원회방정식까지 시험 본 학교들이라면 그 원회방정식 그 이후에 접선회방정식이나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할 때 한 단어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단어 말고 그 다음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내가 공부를 하는 그 상황이 사실 여러분들이 바로 지난주나 지난주에 비해서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부터가 딱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시간 헛되이 보내면 정말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전에는 한 달 넘게 여름방학을 했기 때문에 여름방학 특강도 학원에서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짧아요. 짧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계획은 사실은 좀 무리해요. 겨울방학 때만큼 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 너무 많은 계획보다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학습이 아주 중요한 시진이다. 그러니까 수진과 계획에 맞는 학습 계획 세우기 이건 뒤에서 안내 드릴 건데 내가 어떻게 시험을 받고 어떻게 1학기를 보냈고 나는 그러면 좀 정시 쪽에 가까운 모의고사를 대비한 학생인지 아니면 내신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학생인지 그걸 좀 구분하자라는 거지. 선행은 어디까지?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1학기 때 공부했던 거를 여름방학에서 혹은 다음 학기 진행하기 전에 리바인드하고 복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 그게 1학년이나 2학년의 상황이 또는 다르거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수학 상의 과정을 지금 복습하는 것보다는 수학 하에 대한 진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불과 120일 정도 지나면 여러분이 바로 고3이 되기 때문에 수원 수2의 복습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학년이 되는 거죠. 1학년은 중위권 이상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위권과 중위권 이하로 나누었는데 사실은 뭐 수준이라기보다는 수학 하를 공부했던 학생과 수학 하를 처음 한 학생으로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지난 예비고일 시즌에서 수학 하를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지금 까먹었겠지만 다시 공부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수학 하를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면 수학 하 문제풀이 어차피 개념 공부할 때 문제풀이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문제풀이랑 수원까지 진행을 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수원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수원을 여러분이 예전에 겨울방학 때 수학 하를 진행했던 그 농도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수학 상을 훨씬 더 진하게 공부했죠. 수학 하는 개념 정도 혹은 문제풀이 간단한 거 정도로만 연습했던 친구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갖고 가시라는 건데 문제집을 예를 들면 수학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공부할 텐데 개념에서 따라오는 그런 문제집을 예를 들자면 개념 문제집 센이나 아니면 마플 시너지 정도 그런 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다음 학기 때 어차피 여러분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마플 시너지 정도가 제일 좋고 수학 1 개념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무엇이 있고 내가 간단한 2, 3점짜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알겠죠. 그런 건 개념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 1을 선행하는 게 무조건 좋긴 좋습니다. 무조건 좋긴 좋은데 만약에 수학 하를 처음 한 학생들이라면 수학 하를 처음 진행하는데 수학 1까지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그러려면 수학 1을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교과서 개념으로만 교과서 개념으로만 여러분이 어떤 공식이 있는 정도로 인지만 확인을 하시고 인강 같은 경우에는 20강 안쪽으로 15에서 20강 안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이 아주 쉽게 한번 보는 건 괜찮지만 더 중요한 건 수학 하다. 수학 하와 수학 1을 같은 동도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수학 하를 처음 하기 때문에 수학 하를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면 개념 좀 진하게 하시고 여러분 개념 강의나 개념 문제집을 푸시고 문제풀이는 이것과 이것이 동일하긴 한데 사실 처음 할 때 얘네들이 푸는 문제집을 푸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면 조금 더 쉬운 거 있잖아. 수력 충전이나 아니면 라이트생 같은 경우 그런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서 공부하시면 좀 닫겠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름방학 전부 다 여러분이 이번 기간 내 수학 하를 끝내긴 하셔야 돼요. 끝내긴 하셔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순열 조합 쪽은 아예 진행을 하지 않는 학교도 좀 있어요. 내가 수학 하를 다 나가는 데 좀 무리가 있다 싶으면 함수 단원까지는 끝내시는 게 무조건 좋고 수학 하를 처음 하나 쓴들이라면 개념 인터넷 강의, 개념서, 간단한 문제립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고 어차피 8월 말 되면 우리 한 번에 다시 또 어렵게 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학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2학년을 좀 말씀드릴게요. 2학년은 지금 수능이 한 120일 정도 남았어요. 그 수능이 7월 지금 여러분이 바로 고3이 되기 때문에 지금 1학년과 입장이 달라요. 작년에 여러분이 놀았을 때처럼 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학기 때 수학 1, 수학 2를 공부했을 텐데 그 과정에 수능 시험법이 포함되죠. 구분을 1학기에 수 1, 수 2 전부 다 진행했던 학생, 보통 이제 이과생이라고 하죠. 그 학생들과 그 다음에 1학기 때 수학 1만 진행했던 학생들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수학 1, 수학 1, 수학 1, 수학 2를 1학기 때 다 했던 학생들은 반드시 이거는 문제풀이 한 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12월에 예비고3 무슨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현장 강의를 수업 들을 때 다시 한 번 수학 1을 처음부터 하게 되거든. 거듭 제곱근 이런 거 다시 막 들으면서 아 옛날 생각나고 이러면은 사실 뭐 되게 평범한 게 되는 건데 미리 여러분이 수학 1, 수학 2를 다시 한 번 좀 푸는 게 좋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사실 서점 가셔가지고 제일 얇은 문제집 하나 사세요. 제일 얇은 문제집 사가지고 그걸 이번 여름방학 때 끝난다. 두꺼운 거 말고 제일 얇은 거 끝낸다고 생각하면 보통 한 권 정도 끝낼 때 좀 빡세게 풀면 일주일 좀 넘거든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사이 두 권 정도면 여름방학 때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학 1, 수학 2 반드시 문제풀이 필요하고 그 다음 선택 과목 공부하셔야죠. 수학 1, 수학 2를 1학기 때 전부 다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선택 과목 이번에 나갈 거예요. 미적분이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이 수 1, 2를 해봐서 알겠지만 수 2의 1.5배나 2배 정도 되거든요. 미적분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미적분 선행 때문에라도 시간이 그렇게 널널하진 않습니다. 미적분이나 기아도 그렇고 기아는 절대평가로 진행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기아할 시간이 없다면 미적분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게 좋은데 수학 1, 수학 2 문제풀이와 선택 과목까지 하는 게 무조건 나이스다. 그런데 만약에 수학 1만 진행했던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수 2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수 2를 진행하셔야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 1 문제풀이 L 문제집 하나 사서 같이 털고 수 2를 좀 진하게 가져가셔라. 수 2를 안 했던 사람들이라면 수 2가 얼마나 분량이 많고 어려운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했던 친구들은 뭔가 크게 후련하게 딱 끝내는 느낌이 있겠지만 미적분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 1, 수학 2나 미적분 뭐 이런 것까지 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기 때문에 사실 2학년 커리큘럼은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지금 3학년 파이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풀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지금 모의고사나 다른 기타 부수적인 것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큰 흐름을 가져가자면 수 1, 2에 대한 복습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름방학 학습은 언제까지 가져가시냐면 계약을 8월 중순이나 아니면 그 전에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보통 중간고사가 9월 말이거든요. 9월 26일이나 그 후에 전후로 해서 볼 텐데 9월 말이니까 한 달 전까지 빼면 8월 말까지는 모두 이 과정을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중간고사 대비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니까 진도나 선행은 그때까지 무조건 커리큘럼을 잡고 개의표를 잡고 쭉 진행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9월에 모의고사가 있죠. 9월에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도 사실은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사실 뭐 주 2회까지는 좀 쌤 생각에는 2학년 학생들에게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 1회 정도까지면 3회분은 풀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작년 그다음에 11월까지 11월 학평까지 포함시키셔가지고 9월, 11월 모의고사를 작년 재생년 것만 합쳐서 4회분이거든요. 다운받으셔가지고 작년 거 풀어보는 건 매우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2학년 학생들도 수원, 투어 앞단을 정리할 수 있고 1학년 학생들도 수학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 또한 매우 매우 강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면 여름방학 때 이 정도의 커리큘럼에서 준비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방학도 짧은데 지금 놀아서 여름방학 시작할 때부터 공부를 하면 또 이제 엄마, 아빠가 여행 좀 같이 가자고 하고 갔다 오면 훅 지나가 있거든요. 어느 방학보다도 빨리 지나가는 게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시험 끝나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좀 빨리 달리는 게 훨씬 더 나중에는 덜 후회하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이 되겠죠. 여러분 각자 자기가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사실 지난 과정이기 때문에 반성은 좀 필요하겠지만 내가 1학기 때 못했다고 해가지고 2학기 때도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자신감 가지시고 2학기 잘 준비하셔야 2학기는 1학기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시고 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더위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